왼쪽이 기름찌개 해. 좀 괜찮은데? 근데 오른쪽이 뭔가 그치그러진 게 있어서 되게 예뻐요. 아 그런 락 소리. 우아 잠깐만, 두 바퀴. 어. 난 이거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난 이IS아. 없는 Plan 나도 못 당길 것 같다 응 차고 해야지 다른 파티 낙하산 점프 늑특혀서 밀베에 안에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바로 얘들 하우ifica 表 핫플레이스인데? 뭐야 이거 버그 你有 노 보그 가는 건 아니면 어디 가는 거야? 전망대 가는 건가 위에 그 관측탑 거기가는건가? 먹을것도 없을텐데 아 그냥 밑으로 내려간다 사거리쪽으로 한 명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요 민감하죠 밀비아 암파티 마카사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차타고 우아주 하나 들어가고 우아주 하나 들어갔을거에요 아마 예 지금 차소리 지금 빨간핑에 애들 내린다 어? 아씨 잘못 눌렀어 뭐야 이거 예? 아저씨 도와줘요 아저씨 미안하지 뭐 아 나씨 두대 맞췄는데 F 눌렀죠 슬퍼 처음 그랬어 제가 하는거 처음 이거 처음 아닌거 같은데 벙커쪽에 한 명 내렸어요 애를 로봇쪽에 갔을려나 이거? 네 갔어요 아 근데 이게 F라 D를 T를 누르르다가 잘못 누를때가 있어 아 저 좀 전에 그 화장실 갔다와서 손 씻느라 물 묻어있어갖고 아 미끄러졌구나 밀비아 안으로 들어간다 밀비아 안으로 들어가요 삐끗어 밀비아 안으로 들어가요 다른 파티 적들여 파란 빙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파트? 아파트 쪽 쭉 들어갔어요 유에이지 내가 처맞아서 정확히 어디간지 못봤는데 아 저기 뭐야 오토바이 타고도 들어왔다 W 방향 3창 있는 쪽으로 한 명 가고 있고 유에이지는 3파트 갔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공장 쪽으로는 안왔어요 공장 쪽으로 오다가 뺐어요 제가 쏴서 공장 쪽으로 오다가 뺐어요 기부 터치 와야지 바로 안 바뀌어 희한하게 바뀌네 분명히 2번 무기랑 교환했는데 계속 1번이라고 바뀌어 맘에 안들어 아 여기 못 지나가는구나 응 어 아파트 문 열려있다 어디 쪽 남쪽 지 앞에 있는 거 예 중간 아파트도 들려요 소리 중간 아파트도 열려있어요 들려요 발소리 들린다 네 옥상 올라갈게요 아파트에 들어왔구나 내 뒤 백업 한 명만 남쪽 아파트 옥상 올라왔어요 아 두 번째 아파트 옥상 아 나 쏟다 걔 기절 중간 아파트 옥상 기절 1집 안에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남쪽 아파트 안에도 있어요 들어가자 형 올라가 2층 중간 아파트 옥상 저 차 좀 끌게요 산에서 봐야겠다 올라가다 와 여기 열려있잖아 저 2차 열려있는 거 보면 사람이 있어 백프로 있어 아파트요 중간 아파트 옥상 한 명 기절 남쪽 아파트 옥상 기절 남쪽 아파트 옥상 기절 남쪽 아파트 옥상 기절 세명 기절 학생은 그쪽? 반대쪽? 네 지금 올라왔어요 아파트 옥상 원래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없어 둘 다 중간 아파트도 올라왔었고 아예 죽였어요 아 아파트는 기어다니네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남았어요 어 기절하네 기절하네 저 누가 잡았어요? 저요 저 아 그렇구나 아 버스스스 구나 소리가 안 들리길래 중순 소리가 한 명 남았어요 근데 한 명이 어딨을까 아 저 오토바이가 철탑 옆에 세워져 있네요 철탑인가? 철탑 위엔 안 보여요 철탑 털고 철탑 위에 안 보여 네 안 보이고 내려와서 애들이 아파트 털면서 있던 거 같아요 어? 저거 사람 같애는데 북쪽 아파트 옆에 그니까 어 저도 저도 본 거 같아요 네 저거 사람이에요 북쪽 아파트 조심 옥상 아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 같아요 업 뒷문으로 해서 간 거 같거든요 계단 뒷문 어 여 있다 여 있다 여기 어디 어딨지? 고장님 가 저기 있나? 아 있네 저기에 남겨라 오케이 죽었다 난 발견하지는 못해 오죽에 그래 잘못 아 내 넌만 있었으면 내꺼였는데 잘못 쏜 게 아니었어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저도 뭐 딱 본 거 같은데 잘 못 본다 해갖고 잘 못 본다 해갖고 헬멧 2레벨 개꿀 1레벨 개꿀 개꿀 옥상 가서 먹어야지 옥상에 중간 아파트 옥상 두 명 있고 남쪽 아파트 옥상에 한 명 있어요 히체 그렇다면 개꿀 개꿀 철탑 니가 할 거? 어 나 간 줄 철탑 털지 않았을까요? 애들이? 그럴 거 같아 대키가 하나 있다 옥상에 여기 중간 아파트 옥상 오 8배율 두 개 4배율 미쳤는데 뭐야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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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띠 3렙 뚝 뚝 근데 카구팔이 없네 뭐야 얘 얘 템 왜이래 카구팔은 왜 없어 여기 아이템 진짜 많은데? 글록에 있고 지금 스크스 있고 칠탄은 백.. 백.. 몇 벌이야 백삼십발 칠탄 좀 챙겨주세요 그 레드사랑 여기 칠탄 삼십발 나 카구팔 쓸까? 저 지금 아 이건 내가 보다 쓰라는 게시임 그거 써야됨 아 이거 쓰라야.. 써야되나? 이거 템 풀템이야 쓰나? 저도 스크스 있어요 저도 스크스는 좀 그런데? 스크스 쓸바야 그냥 AR 쓰지 카구팔 써야지 아.. 팔별 나왔네요 아.. 청자였구나 아.. 트루? 어? 그래요? 죄송합니다 죽일 마음은 있었어요 수고하십쇼 어.. 근데 죽여버렸네요 죽일 마음이 있었지만 못 죽일 줄 알았는데 죽였어 스크스는 제가 드릴게요 직패드를 내가 직패드 끼고 있으니까 탄창 있어요 직패드 받으시고 수나 소형기 끼는 게 낫지 않아요? 보정기보다 당연히 소형기 끼어야지 카구팔이면 보정기 쓸모도 없는데 소형기나 보정기는 똑같지 않나? 아니죠 완전 쓸모 없죠 카구팔엔 소형기 보정기 다나 안 다나 그래서 그에요 근데 소형기는 써야돼 무조건 써야돼요 왜냐면 총기 화염 총기 화염이 안 보이거든 화염구 줄여주는거 그때 말한거 아닌가 왜냐면 스크스는 보정기를 써야되는데 카구팔은 보정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스크스는 상향 필요했어요 AR에 비례해서 메리트가 전혀 없는 총이거든 응 너무 안좋았어 상향이 써야됐었어 칡패드 달게 해준거까진 좋은데 칡패드 가지고도 부족해 칡패드 그렇다고 총기 자체의 반동을 너무 줄여버리면 AR에 비해서 너무 좋아져버리니까 그렇게는 안되지 그렇게나면 이제 대창끼고 그냥 이제 그냥 막 뚝배기로 그냥 그냥 막 뚝배기로 AR 쓰는거지 4차 됐다 저거 믿어요? 아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넘어가면서 통곡이 다리가 있으면 다 뚝배기 날려도 돼 우리 팔배우도 많아가지고 그냥 다 뚝배기 아니면 수영? 그냥 뚝배기 날려버리고 갑시다 차 살려서 갑시다 왼쪽으로 오케이 저 중간에 내려주세요 그냥 여기 내려주세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그냥 내려주세요 오케이 고고 갈게요 오오 아 집중해야돼 아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아뇨아뇨 있어요 아 나한테 물어보는거 아니었구나 윤쟁이님 김칫국? 음 아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는줄 알았어 아 이세.. 아 어 왜 그럴 수도 있지 어? 잼 또 바이 하나 있네 안보여요 근데 또 내려요? 이분 그냥 몰라 나 혼자갈꺼에 levar 사랑 없어 없어요 저어 태워주세요 아 내가 내려서 보겠습니다. 스나 풀파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 에미사. 뭐야? 가빠 이놔야 가빠. 키트 하나 있네. 키트 좀 얻겠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수북이로. 어 뭐야. 소연기 내놔요 그러면. 스나 소연기 어디갔어? 소연기 내놔요? 저 다 뺏는 거예요 지금? 삥 뜯기. 너무하시네 이분. 아뇨 쓰세요. 아 에미사인데 드려야지. 너 뭔데? 카고팔 어딜 비벼? 아 마장떠 형. 자기장 가본다 이제. 나 바보 내리자마자 형 쏜다. 미안. 자기장 어디지? 과연. 3, 2, 1. 일단 풀버스 들어가지 마세요. 저 무서워. 차 빨리 달리면 뒤집어져요. 어 나왔다. 아 이거 애매한데. 아이고. 먹고 있다. 차 타고 이동해야 돼. 일단 저기 먹고 있죠. 딱히 갈 만한 데가 없다. 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노란핑. 어디여기. 저기 노란핑 차고찌. 어. 차고집 안에 있고. 옆에. 형. 그. 1층 지방. 바로 그냥 넘어지네. 말하자마자. 일단은 문은 안 열려 있는데. 조심. 이쪽에 총소리. 이쪽에 총소리. 집안에 안 보여요. 문 다 닫혀있어. 차 안에 한대는 집어넣어놓죠. 팸 그대로. 어. 제가 차 넣어놓음. M24 소음기 소리 진짜 기가 막힌대. 절커덕. 뚱크. 한번만 쏴도 되요. 절커덕. 아니 소음기 소음기. 여사 뚝쿠뚬. 소음기 소리. 뚝쿠뚬. 그냥. 그냥 소리네. 이런데. 소음기 소리는. 주구둥. 철커덩. 철커덩. 소리 들려요. 와. 8배율 스나이퍼가 2명이나 있어. 개꿀. 아니 이분. 아 이분. 아 이분 4배율 스나이퍼인데요. 아. 쏴. 아. 이분 처형해. 내가 봤다. 처형해야돼. 도전기 왜 버리시냐고요? 의미 없어요. M24에 끼는 거. 볼텍션 총에는. 소요. 도전기 끼는 게. 아예 의미가 없어요. 진짜. 간발 스나는. 그냥 소음기 끼는 게 제일 짱이야. 내가 봤을 때. 의미 하나는 있다. 딱 쏘고 나서. 약간의. 그. 미세한 화면 흔들림이. 좀 더 주는 거. 쓰잘데기 없네. 줄라. 줄라 쓸모없어. 줄라 쓸모없네. 줄라 쓸모없네. 핵 있나. UAG. W. 지나간다. 제가 전진스나 하겠습니다. 아. 전진스나인데. 나 소형기가 없어서. 한 발 쏘면 바로 들이키겠다. 괜찮아. 제거 먹으세요. 밥 드시면 하신거. 이렇게. 소형기를 뺏는다. 줬다 뺏고. 이렇게 줬다 뺏고. 이러면은 내가 이제. 평생 울고 먹을 수 있고. 이제 운전쟁이니. 이렇게 뺏고. 좋아 좋아. 소형기 줬다 뺏은 날. 8월 3일. 클립 따둬야돼. 오전. 3시 11분. 여러분. 클립 따두세요. 지금. 반도기. 의미 있긴 있죠. 아주 약간. 금방 말했듯이. 한 발 쏘고. 그. 약간. 총이 움직이는. 그 궤도 자체가 약간. 어. 저 갑시다. 오케이. 아 근데 저 집. 그 집에. 저 집 근데. 저 집. 근데 저 집. 아. 저 집 이미. 그. 유에이지한테 금방 갔어요. 가지 말죠. 이미. 그리고 쏜다. 네네. 아까. 있더라구요. 한 팀. 오. 오. 75 사이. 유에이티 뒤편. 세명. 아님. 오케이. 거리. 250. 200놓고 쇼시면 경 맞을거야. 내가 너무 위로쌌다. 200인데. 250인데. 250. 250에서. 한 파티 조졌어요. 집에서 나온 파티가 진거 같은데. 아. 집 밖에는 쓰러지더라구요. 저걸. 차. 저기. 애니. 산타워 내려온다. 아까 그 집으로 가요. 저쪽으로. 다시. 다시야. 팔각정 가네. 팔각정. 아. 못썼다. 집에서 쏴준다. 사실. 팔각정 200. 아. 왜. 하나 더 있다. 팔각정. 아. 다른 파티인가 저거. 팔각정 쪽에요? 네. 차에서 말고. 그. 옆쪽에서. 산에서 내려가서. 가던데. 다른 파티 있어요. 팔각정. 산쪽에서 팔각정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쵸. 오. 이쪽 온다. 300. 어디. 몇쪽. 300. 300. 한 50미터? 100미터? 오케이. 내려온다. 한 명 기절. 한 명 기절. 아. 나무에 가려서 안보여. 255W쪽에. 저 뺄게요. 네. 한 명 기절. 등선 너머에 있어요. 와야돼. 오. 나보고 있다. 기절하는 살리고 있다. 팔로우 반가워요. 쏜다 쏜다. 오. NW er varias번에. 꼭대기. 300. 한 명 기절. 나무 땜에 안보여다. 두 파티에요. 아. kaarlest 쪽이 그냥 밖인데. 됐잖아요 마무리 한명 업 한명은 기절이고 아 마무리도 기절이구나 하나 더 있어 하나 240쪽에 총소리를 들렸어요 자기장 저희 가야돼요 팔각장 있는 위쪽으로 빨리 닦자 닦아야돼요 빨리 닦아야돼 나가서 닦자 그냥 이거 네 그냥 나가서 닦죠 300방향에도 한 파티 있어요 300방향에 한 파티 완전한 파티가 아니에요 오케이 저기 달린다 345 330 나무 뒤에 개피 소음기 오케이 당겨서 딱 끌게요 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스카 소음기였어 나 본다 잠시만요 묻고 있어요 아 후라이팬 미친 다운 35초 딴 데 쏜다 멀리서 쏜다 멀리서 그 집에서 쏘는 것 같은데 능선 넘어가면 죽였어요 김님 이쪽으로 쭉 닦죠 네 쭉 닦으면서 북쪽으로 닦으면서 올라가죠 오케이 남쪽에서 일로 오진 올라오진 않을테고 그러니까 스나타워하고 산쪽만 조심하면 될 듯 스나타워 150 스나타워 2층에 한 명 2명 체크 어 뭐야iga 산쪽에 하나 산쪽에 하나 어 산쪽에 있어 산쪽에 덮에 조심 그쪽에 한 파티 있는 것 같은데 아 한번 바로 사망 어of 스나타워 안에 3명 2층에 방금 소음기를 쏜 사람 저 안쌌어요 아니야 저거 여기 왼쪽에도 있는거 같은데 웜프 소음기가 쟤 아니에요? 지금 웜프로 죽이네 웜프 소음기로 죽인거 같은데 AR-M16 어 밑으로 돈다 150방향으로 해서 우리 왔던 오케이 주황색 다시 왔죠 어 주황색 다시 왔죠 탔다 스나타워 2층에 있어야지 한대 한대 기절 스나타워 2층 기절 아 오케이 나이스 UAEG 저거 다시아 타고 올라오고 붙인거 같아요 자기들 옆에 네네 다시아는 몇대 못 박아가지고 스나타워 2층 한명 기절 근데 두 파티 한 파티 더 있다는 소린데 어딨어 한 파티 반대편에 있나 무서워서 지금 동쪽 반대편에 있는거 같은데 쪼샘님이 약간 더 북쪽 이렇게 클리어하고 이쪽까지만 클리어하면 저희가 안전한데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두분이서 그쪽까지 클리어하고 다시 그쪽 자리 이쪽 돌아와서 자리 잡고 계시면 이따 내 앞에 와 개잘수야 잠깐만 글로 붙을게요 일단 일단 저기로 붙어서 저거 싸워주죠 아 돌에 있다 일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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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클리어야돼 한명이 아닌거 같은데 한명 한명 오케 자기장 나와야되니까 저희 붙는 중 저희 붙는 중 나왔다 오케이 나이스 한명밖에 없네 좀만 더 붙여야될거 같은데 괜찮나 괜찮을거 딱 걸릴거 같애 어 늘여 괜찮겠다 여기까지 먹죠 여기 언덕이 엄청 좋아요 온다 앞에 있다 있다 배기실 배기실 한대 한대 남아 저 한대 차 소리 차 사람 없어 배구조 SE SE 두명 기절시켜놨어요 내 바로 앞에 붙었다 아 나무 어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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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한대 한대 남았어 걔가 라스트 같은데 걔가 나무가 라스트인데 여기 여기 나무디 여기 나무디 라스트 나와라 이 새끼야 나이스 수고하십니까 아아 아 명중 조사가 없네 나이스야 노랗다 나도 노랗다 에이 노랗다 고맙습니다 아 반 1등 했는데 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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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